자 여러분 숫자를 가지고 배울 수 있는 여러가지 표현 중 이번에는 나이를 묻고 답하는 표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숫자를 기억하신 다음에 나이를 얘기하는 방법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나이를 묻는 방법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나이 몇 살입니까? 라고 물어보는 거요 우선 친구에게 물어볼게요 너 몇 살이야? 자 혹시 상대방이 격식을 갖춰야 하는 당신이라는 주어를 써야 하는 경우에는 TNS가 아닌 TNA를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나이를 대답하는 방법을 공부해야겠죠 내 나이를 얘기할 때는 땡고를 쓰는데요 테네르 동사의 1인칭 단수형 땡고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뒤에 몇 살 몇 세인지를 나타내는 아뇨 라는 단어의 복수역을 써주시면 되고요 땡고 나이 아뇨스의 순서로 나이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가지 나이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27살이야 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27이라는 숫자 베인띠 씨에 때였어요 자 잘 기억하시고요 27이라는 숫자 넣어서 나는 27살이야 한번 해볼게요 땡고 베인띠 씨에 때 아뇨스 땡고 베인띠 씨에 때 아뇨스 자 이번에는 32살로 가볼게요 나는 32세야 라는 거요 32라는 숫자 32죠 자 32살이야 어떻게 할까요 땡고 트레인타이 도스 아뇨스 땡고 트레인타이 도스 아뇨스 자 이번에는 나는 43살이야 라는 거 해볼게요 43이라는 숫자 먼저 생각해 볼게요 43 43 43 자 나는 43살이야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나는 55살이야 라는 거 해볼게요 55라는 숫자 cincuenta y cincu죠 자 55살이야 땡고 cincuenta y cincu 아뇨스 땡고 cincuenta y cincu 아뇨스 잘 하셨습니다 출발 사과 오후